Welcome to 영어소원 백운제 영어소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cclesiastes or the Preacher, 설교자 우리말로는 전도서 또는 코헬렛으로 불리는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서 솔로몬 왕의 인생론 그 전도서 코헬렛,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chapter 6 Ecclesiastes or the Preacher, 설교자 이 우리말로는 코헬렛, 그렇게 불리는 Ecclesiastes 6장을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새겨봅니다 There is another evil which I have seen under the sun And it weighs heavily upon man 태양 아래에서 내가 또 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른다 Another evil, 어떤 사악함 또 어떤 다른 안을 보았는데 그것이 weighs heavily, 아주 무겁게 짓누른다 Upon man, 사람을 어떤 불행인가 There is the man to whom God gives riches and property and honor So that he lacks none of all the things he craves Yet God does not grant him power to partake of them But a stranger devours them This is vanity and a dire plague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베푸시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riches, 부와 property, 재물과 honor, 명예를 전부 가지고 None of all the things he craves 그가 탐내고 원하는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후에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A stranger devours them 어떤 낯선이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받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누리게 된다 속된 말로 제주 부린 곰은 그야말로 허무한 시세가 된다 그러니 이것 또한 This is vanity 앞서 줄곧 말해온 Vanity of vanities All are vanities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 보라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허락한 후에 그가 가지게 되자 그는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낯선이가 A stranger devours them 그 모든 것들을 Property, riches, honor Everything he craves He had it But a stranger devours them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허무한 고통스러운 아픔인 것이다 A dire plague 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Should a man have a hundred children live many years no matter to what great age Still if he has not the full benefit of his goods Or if he is deprived of a burial of this man I proclaim that the child born dead is more fortunate than he 사람이 자식을 백 명이나 낳고 그의 수명이 다하도록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의 갈망의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차마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더 나은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 왕의 일생을 직간접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아내가 천 명이었으니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재식을 낳았다 해도 자녀가 천 명이 넘을 것이고 또 일찍 죽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천수를 누리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그의 갈망의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죽인 후에도 제대로 묻혀지지 않는다면 if he is deprived of burial 장례조차 제대로 deprived 박탈된다면 그런 사람이 자식이 많고 수명이 길고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행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full benefits of his goods 결국 마지막에는 그는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면 그는 차라리 child born dead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유산하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다 솔로몬 왕이 노후에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 볼 때 이게 뭔가 다윗 왕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성전 사업을 솔로몬이 비록 완성을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고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관리와 정치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영을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왕위에서 물러날 즈음에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이 두 조각이 나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리는 그런 사태들을 목도하면서 자기 한 몸 제대로 묻힐지도 모르겠다 누가 내 장례를 치를 것인가 저 자식들 중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악망하고 높이 우러러보는 그 솔로몬 왕의 당신의 처지를 본인이 한번 회고해 볼 때 심지어 차라리 유산화가 더 낫다 이런 생각마저도 했다는 것이죠 I proclaim that the child born dead is more fortunate than he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렇게 깊이 깨닫는 느낌으로 마침내 12장에 가면 Ecclesiastes chapter 12 코헬렛이라는 이 솔로몬의 인생론 이라는 지혜문서의 결론은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Especially when you are young 그대가 젊었을 때 특히 지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Though Though it came in vain and goes into darkness and its name is enveloped in darkness 그 죽어서 태어난 유산화 Child born dead 그 아기는 허무속으로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묻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유산화가 그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다 Though it has not seen or known the sun yet the dead child is at rest rather than such a man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 죽어서 태어난 유산화가 차라리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Yet the dead child is at rest 돌이켜보니 참으로 참담한 자신의 처지가 유산화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죠 Should he live twice a thousand years and not enjoy his goods Do not both go to the same place? 그가 천연을 두 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법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 dead child, 유산화나, 나나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고 즐겼던 그 왕이나 그 둘 다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All man's toil is for his mouth yet his desire is not fulfilled 인간의 모든 노고는 결국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For what advantage has the wise man over the fool? Or what advantage has the poor man in knowing how to conduct himself in life? 정령 지혜로운 애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딱히 무엇이냐 인생살이를 아는 가난한 애가 또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마침내 둘 다 똑같다 북망산으로 가는 길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북망산 가는 길이 멀지 않다 What the eyes see is better than what the desires wonder after This also is vanity and a chase after wind 눈에 보이는 것이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는 낫다 차라리 신기루를 쫓는 것 대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만족시키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셋으로 정리한 삼사라 사바세계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This also is vanity and a chase after wind Whatever is was long ago given its name and the nature of man is known and that he cannot contend in judgment with one who is stronger than he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고 인간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분과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소 숙명론적인 Deterministic 그런 뉘앙스도 풍경 말씀인데요 틀릴 말씀도 아닌 것이죠 Whatever is was long ago given its name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The nature of man is known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And that he cannot contend in judgment with one who is stronger than he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재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야회 하나님 Who is stronger than he 인간보다 훨씬 힘센 분과 He cannot contend 그 재판함에 있어서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침내 올 것은 오고야 만다 불가항력인 것이다 For though there are many sayings that multiply vanity What profit is there for a man? 말이 많으면 허무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인가 Many sayings 좋은 말들이 많다 그런 모든 말들도 또 multiply vanity 다만 허무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계속 많은 말들이 또 많은 헛된 것들을 multiply 배가하는 것이다 What profit is there for a man?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지금 인생론이라고 코헬렛이라는 preacher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허무한 말씀인 것들이다 이런 말들도 전부 초극해야 하는 것이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Transcend For who knows what is good for a man in life The limited days of his vain life which God has made like a shadow Because who is there to tell a man what will come after him under the sun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자처럼 보내야 하는 허무하고 한정된 생애에서 금강경에서도 여몽한 포용이라 모든 것이 꿈 같고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그림자처럼 보내야 하는 허무하고 한정된 인간의 생애에서 그에게 무엇이 과연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인간이 죽은 다음 태양 안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이 다음 이 다음 저 극동 땅에서 이 다음 저 극동 땅에서 이 다음 저 극동 땅에서 숭산이라는 조사가 태어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외칠 것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삼천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For who knows what is good for a man in life The limited days of his vain life which God has made like a shadow 여 몽환 포용이라 응작여 시관 반드시 그렇게 보여야 할 것이다 Because who is there to tell a man what will come after him under the sun 누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태양 아래에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코헬렛 설교자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마침내 12장에 이르러서는 Fear Go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을 경혜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raison d'être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이유이다 인간 실존의 바탕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그 도정에 지금 6장 정도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Ecclesiastes or the preacher 전도서 코헬렛 이렇게 6장을 함께 읽어 보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7장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